여기가 도넛 맛집이야 그러니까 도넛, 우리 한국 도넛이냐 한국이 아니고 영국식 도넛인데 와, 줄 서 있는 것 봐 한국만 남으면 이렇다니까 저 많이 산 우리 호떡 비엠 영국 남자가 왜 이거 안 올렸냐? 런던 오빠가 올렸어 영국 남자도 올리기는? 사람 많지? 여기가 런던에서 가장 큰 더루 마켓 그러니까 정리마켓 제네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가 바라키자 저기는 빵집 어, 치즈 엄마 치즈 좋아하지? 신현이가 20 몇만원짜리 사가지고 누나들 막 나누고 종류 되게 다양하지? 신현도 좋아하고 콩먹어도 좋아하고 여기 해산물 봐봐 참치 나처럼 좋아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멍게? 멍게가 아니라 해산말이야 엄마 빠에야다 빠에야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그래 빠에야 인형이 토마토 넣고 한 거니? 토마토 넣고 해산물 넣고 밥 쌀에다가 밥 쌀 밥 쌀 우리 러브 갸시 가이즈 우리 러브 갸 이 사람도 먹으려고 좀 주문한다고 어? 우리 둘이았나?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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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여기까지 있어 여기는 종이 뭐니 저거 뭐요? 소세지? 여기는 소세지랑 뭐 이것저것 뭐 햄같은거 팔고 뭐 햄같은거 팔고 저기 어머 저것봐 유럽식 닭은 저렇게 커 그러니까 오야라니? 닭은 이게 닭이고 저거는 칠면조 칠면요 어? 치킨이네? 칠면조인줄 알았는데 치킨이었어 내가 C, H, M, I, C 이건 삼계탕용이고 이거는 백수 백수 같은거 아니야? 삼계탕이랑 백수 삼계탕은 1인용 이렇게 혼자 먹는 거 이거는 그냥 영국은 사람 넣고 닭 넣고 야 웃기어라 그리고 뽀얀해 한국 닭에 비해 뽀얀해? 응 아 그래? 여기 닭도 백인이야? 백, 백닭이야? 맞지 한국에서는 색깔 그렇잖아 황토 색깔 마늘도 보니까 이만한 뽀얀고 깐는데도 모르겠어 깐건가 안깐건가 몰라 마늘 깐는데 좀 힘들어서 깐는데도 또 깐 우리 한국 거는 껍데기가 흑고 붉은색깐인데 여기는 다 하얀하니까 까도 까도 되게 희한하다 닭도 하얗고 뭐야 사람도 하얗고 마늘도 하얗고 사람도 하얗고 여기는 공연하는데냐? 뭐 길거리 공연도 하고 여기는 티꼴봉이네 티꼴봉 영국사람들은 여유름이 있어 아무 빨리빨리가 없어 우리나라는 길거리 노념상을 좋아해 노념 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게 약간 유럽의 그런 여유랄까? 이거 맛있어? 응 음 석류 빙수 빙수 엄마 이거 빙수 아니야 이거 진이야 진 술 성류? 석류 들어간 진이야 맛있어? 그렇게 퍼먹다가 엄마 이 노래 에어컨 이 새X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 형님만 먹어야지 에어컨 쏘니 맛이야 알콜 한 이거 추한 거 아니지 이러면 오늘 할머 저 취한거 아니지? 이거 먹고 나도 이런거 처음 먹고 아우 겁내쓰다 껍뱅이는 알폰 손주 마시고 밑에 내려가니까 양육 핵 핵 입초 이거를 성류 빙수인 줄 알고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 벌써 취한거 같아 아니야 안 먹었잖아 성류만 몇개 먹으면 엄마 성경이 어리잖아 원래 원래 성경이 쿨하잖아